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 김준우입니다. 양산 문제인 김정숙, 그들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칼을 채울 것인가? 다른 건 몰라도 김정숙의 목에 칼을 채울 주인공이 나타났죠. 바로 배인진 의원인데요. 지금까지 김정숙을 이렇게까지 코너에 몰아붙인 인물은 없었습니다. 최초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 이걸 본격적으로 거론한 정치인이 없었죠. 변죽을 조금 올렸지만 본격적으로 정색하고 지금 김정숙 사냥에 나선 인물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배인진 의원이 이걸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배짱도 두둑하고 전투력도 있고 상대가 상대인인 만큼 사실 좀 위축될 수도 있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인진 의원이 조금만 더 연륜이 쌓이면 정말 엄청난 슈퍼 전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배인진 의원이 한동훈 후보와 함께 손을 잡았죠. 정말 든든합니다. 배인진 타짐할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이 의욕은 그냥 카드라가 아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조금 보면요. 최근에 인터뷰를 했었군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인도 타짐할 방문에 관련해서 현재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피소된 상태죠. 배인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웃었다. 본인들이 제시하는 근거와 논리가 전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에 끌려가다 못해 마지못해 본인의 출구를 찾기 위해 고수하신 것 같다. 고수하는 척 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별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과 관련해 고발했던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6월 19일 시작이 됐다. 이 수사가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여유롭게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 저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카드라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2022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정부 부처에 문서와 자료들을 제공받아 하나하나 따져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다. 소위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단히 곤혹스러워지실 것이다. 이미 이렇게 엄청난 돌직구를 던졌죠. 그러면서 순방 예산에 관련해서 꼼꼼히 자료를 챙겨놨고 그리고 저들의 주장 자체가 허위다라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완전히 몰렸습니다. 김정숙이 지금 고소는 일단 해놨지만 이들의 수법이 말이죠. 일단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맞불 작전이죠. 그런데 고소 사건을 끝까지 몰고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변진 의원이 지금 김정숙을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뿐 아니고 여기 네티전들도 어떤 반응을 보일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네티전들은요. 이 기사에서만큼은 좌파들이 많이 몰려와 있네요. 순공감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런 게 있네요. 무식하고 막돼 먹은 촌딱이 나라 또는 공돈인 줄 알고 수억짜리 옷에 디자인 총화대 안방에 근무시키고 디자이너죠. 대통령 전용기엔 대통령만이 다는 공항 표시까지 하고 공항이 아니고 휘장이죠. 휘장까지 그대로 둔 채 마치 대통령이냐 해외 나가리를 한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어떤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아내는 그냥 부인일 뿐이지 그 어떤 권한도 없다. 혹자들은 지난 다른 영부인들의 해외 순방 비용도 조사와 비교하라고들 하는데 타지 말 거는 그냥 김정숙의 버킷리스트에 설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사실 버킷리스트가 있었다라는 말이 파다했죠.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 자체도 말이죠. 김정숙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벤진 김정숙 문재인 고소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으로 궁지에 못 남편. 이것도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김정숙과 문재인은 서로 부부관계 아닙니까? 부부관계에서 고소를 해야 됐다?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이야기죠. 이런 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비명을 지르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보라. 그래서 남편을 차라리 고소해버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자료들은 너무나도 빼곡하게 있으니 검찰 조사든 경찰 조사든 다 환영한다. 거짓된 내용으로 여사를 궁지에 몬 것은 남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기분 나쁘다 하는 식으로 저를 고소했던데 그런 이유로 고소할 거였으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했어야 한다. 문희 사실은 회고록에서 영부인 외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게 허위 사실이죠. 그거 자체가. 그래서 그 사건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문재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거진 거죠. 그야말로 자살골이죠. 자살골. 그걸 두둔하고 빌명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된통 걸린 겁니다. 여기에 지금 벤진이 나타나서 완전 그냥 역사를 잡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부인인이 남편을 직접 고소를 해야 된다. 김정숙 여사는 나한테 고소해봐야 소용없고 네가 질 것이 뻔하니까 차라리 남편한테 고소 걸어가지고 거기서 원을 풀어라. 한을 풀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쾌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타지마을 좋았나. 벤진. 김정숙 또 데렸다. 진실의 시간 다가와. 이게 벌써 지나간 뉴스이긴 해도요. 이때 벌써 같이 거론된 여인이 한 명이 있었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고민정입니다. 고민정과 둘은 원래 관계가 좋았죠. 왜냐하면 둘 다 선수도 재선의원이고요. 초선의원 때도 서로 만나면 서로 다독여주고 경영하는 사이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나운서 출신이거든요. 경영은 고민정이가 조금 더 앞서고 고민정은 KBS, 벤진은 MBC죠. 다만 고민정은 아나운서로서는 B급이고요. 벤진은 아나운서로서는 SA급이죠. 스페셜 A급이죠. 여기는 MBC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의 메인 앵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위상은. 그렇지만 여기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오른쪽 고민정은 대변인까지 했고요. 등등등 해서 인지도는 상당히 여기도 지금 올라가 있죠. 자, 이 두 사람이 요즘은 굉장히 설전을 벌였죠. 서로 그냥 공격을 주고받았는데요. 경검망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이 벤진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밑줄 치면서 그어가면서 잘 읽어보라고 또 일갈했었죠. 그리고 여성들의 싸움이 굉장했다라고 그때 평가가 있습니다. 벤진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의 세 가지 의무라고 한다. 규정하고요. 1.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 통제, 국가 예산안의 심의 확정, 3. 법령의 재정 혹은 개정. 이런 것을 이렇게 주장했고요. 큰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큰 틀을. 그래서 이에 대한 한치의 빠뜨림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비받는 선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니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탕진하는 자들을 발본수색을 하겠다. 그야말로 날카로운 어떤 비수를 지금 저들에게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고수사건이 된 만큼 이것이 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기초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되겠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한번 지켜봅시다. 수사는 결국 그들의 몫이고요. 여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벤진 같은 이런 어떤 인물들이 여론을 움직이는 어떤 발언을 해주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폭로성 어떤 그런 이벤트를 이렇게 끌고 나갈 때는 이슈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1탄, 2탄, 3탄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저들은 좌파에 비해서 소위 보수 진정이 잘 안 되는 게 이 이슈죠. 한두 번 하고는 그냥 묻힙니다. 그리고 거론을 잘 안 해요. 새로운 걸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 중심으로 자꾸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키워서 이렇게 이슈를 하러가 안 되는 거예요. 저쪽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딱 그것만 딱 잡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딱 생기거든.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벤진 의원이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슈 파이팅을 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한 시나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양산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누리 PD 김진희였습니다.